첫번째 예방해주세요 예방해주세요 그런거야 안되니까 벌써 찾으셨어요 내려받으셨나요 오케이 잘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앱보였습니다 네 오케이 굿 예방해주세요 예방해주세요 수업할게요 네 네 파일 사이 복합부터 펫 혁 펫 펫 펫 펫 펫 뭐가 있으니 펫 펫 펫 펫 펫 펫 아, 아닌데? 여러분... 일단 이 다음에 PPT로 하면... 계속 HWP를 찾으셔야... 제가... 한글 파이브에요? 네, 한글 파이브. PPT는? XWP 없고 PPT는? 네, 한글 없어요. 자, PPT는 PPT는 나중에... PPT도 있죠? ppt 가 있어있어 뭐 뭐죠? 검색이 아 그냥 그냥 자동시원 학교를 위해서 자동시원 학교를 위해서 자동시원 학교를 위해서 자동시원 학교를 위해서 아 진짜 좋은 아 진짜 좋은 어? 그러네 학교평교회의 이번 키즈가 어 한글 검색기능이 약하구나 ppt로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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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말 셀 верс이 그냥 이건만 해드려. 아 메뉴에 있구나 메뉴에. 그냥 그거만 해드려. 아 분야는 아가 없다. 이거는. 아 분야 아빠 나와네. 아 이거는 초딩할 수가 없어. 이거는 파워포인트는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일시룸으로 링크 저장하면 바로 내려받으실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여기 주소들에 대고 일하면 되죠. 그러니까 워낙 쉽죠.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링크 저장하면 되니까 USB만 주고 너가 알바해라. 적당한 명분을 주셔야지. 아이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오 너 진짜 일시룸 잘했다. 네가 이거 쓰면 알바 전해줘라. 그렇게 해서처럼 시킴해드리면 돼요. 알바할 때 대가를 넣어주세요. 문화상품권을 저주든지. 네. 아니 알바 저주든지. 아니 알바 저주든지. 아니 대당 하나씩 줘요. 계속 수급반응을. 수급반응을. 수급반응을 들으면 모르겠어요. 저희 외국은 근로장학생이라고 해요. 학교에서. 네. 매장가점들이 이런 돈을 줘요.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돈이 없거든요. 다른 이놈으로 링크 저장하시면. 수급반응을 받으세요. 한글을 받으세요. 학교폭력예방구시즌. 이건 무거워방구시탈입니다. 여기 있네. 여기 나와요. 이거. 빨리. 지금. 한글마의 시도를 이렇게. 네. 자. 여홉 대결을 받겠습니까. 이게. 이게. 저작권이 전부 저에게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거. 그거 덕분에 제가 대통령 변창 받았잖아요. 학교폭력 요강 시즌 모제를 통해서 학교폭력 요강에 크게 기하했다고. 대통령이 귀찮은거죠. 이게 다 실은 부름인거죠. 이게 제가 살아지도 보이면서 하나하나 사례를 이게 다 아픈 과거들이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3월에 이제 침입에 들어오면 중일자리를 다 사례를 해주셔야죠.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나무발을 훔치는데 그냥 여기서 자기는 어색어 버려서 그 자기는 죄가 아니냐고요. 공범이었거든요. CCTV를 찍혔어. CCTV는 녹음이 아니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짊은 것 아니에요. 옆에 얼쩡거리는 전부 다 공범이라는 거. 이거를 해야 돼. 장난으로 남아있고 선의하나. 서로 하려면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거 다. 얼쩡거리는 다 공범, 범죄, 종범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또 애들이 싹 만족을 안합니다. 아니면 지금. 플래시 정도면 되죠. 플래시를 검색하면. 플래시를 검색하면. 플래시.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학습 자료의 달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설정에 넣어서. 그걸로 들어가면. SWF. 그렇지. 하하. 검색이야. 검색이. 네. 플래시 학장자가. SWF. 아. 플래시라고 생각 안 나온구나. SW. 네. 이렇게. 하하. 샹창자. . 샹창자를. 삽창자를. 공부해서. 이렇게. рук소를. SWF. 네. 네 그러면 아주 보란도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널 여기 이거 하시면 이제 대한민국 검색 지적이 되시는 겁니다 개의 중의 상품은 아이들 중에 추석에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쉬는 무기력한게 아니라 무기력한 척 하는거에요 쉬는 시간에 걔들 보세요. 무기력한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라계가 소라 속에 들어가 있는거야 힘을 비축하고 관각에 딴 짓하다고 그래서 저는 그 애들에 나서는건 소라계 그래서 개가 소라에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 이미지를 검색하려는거에요 플래시 파워풀이 다 했죠? 움직이는 이미지를 딱 검색하려는거에요 이거는 원하는거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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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qu head f exit 막 기자가 나오는 GIF로 움직이는 이미지는 GIF인데 움직이는 이라는 지투를 영어권에서 뭐를 쓰냐 애니메이티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니메이티드 GIF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업에 선생님들 반짝반짝 하실 수 있다 GIF 애니메이티드 GIF 애니메이티드 애니메이티드